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로 합친 결과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여자친구 축하합니다. 더쇼초이스 여자친구 소감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희가 벌써 버디가 없는 세 번째 활동인데 버디 너무너무 고맙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많이 고생해주신 저희 회사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저희 샵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 빨리 만나요. 버디 고마워요. 버디 너무 보고 싶어요. 은주쌤, 소연쌤. 아, 맞아요. 은주쌤, 소연쌤. 정말 사랑, 감사합니다. 네, 앵콜 무대로 버디를 향해 쉬지 않고 하트를 마고마고 보낸다고 하니 기대해주시고요.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 더쇼 부케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케이팝에서 확인해주시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요. 그럼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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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고마워요. 버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트. 버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1초에 또 쉬는 안 돼. 원주쌤, 소연쌤 감사합니다. 이거 하트는 쉬는 안 돼. 하, 시작. 화이팅. 너넬 안 돼. 좋고 útil, 알 spline. 너네뉴 안 돼. 하, 시작. forward on. 비 tenerili atin Welcome班 그래 밖에도칠 후profit 하트에 아무 받아 더 지루해 이젠 다 이 달을 타고 날아볼래 너무 두려워하지 마 미치진 않아 My life is waiting for you Yes, you! 눈물 날 보고 웃는 그녀 I'm so sorry for you Yes, you! 눈물 패릿해 I'm so sorry for you I'm so sorry for you 나는 아직은 날 흔들리지 않아 I'm so sorry for you I'm so sorry for you I'm so sorry for you 지금 어둠이 될 거 거짓게 준 시도 될 수가 있어 I'm so Guerra 네, you're welcome 네, we're welcome 영상은 live